7 남자들이 살리고 또 살린다 방탄소년단의 윙렬에 버라이어티 쇼 쇼 쇼 강연아 방탄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아 저 뭐 하면 되나요? 네 저한테 여러분들 뭐 하면 되나요 저희 여러분들은 최고의 남자의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역시 키가 가장 커야죠 아니죠 최고의 남자 형 힘이 가장 쎄야죠 여러분들 누가 이긴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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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 돈 좀 있으세요? 카드에 10만원 있습니다 정국 씨는 어떻게 생각하죠? 최고의 남자의 요건 뭐 뭐든지 잘하면 되지 않나요? 강연아 방탄 세골의 남자의 첫 번째 요건 전부 승인 정국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겨룹 피부를.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2등 가겠습니다, 3등 가겠습니다. 눈치게임이에요, 이거? 자, 4번! 5번! 6번! 최고의 남자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Zach. 3.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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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4초! 저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4초! 왜이래? 이상해 애들! 4초! 4초! 아! 어디! 야! 얼굴에 물을 뱉어버리래! 어딜 만져! 여기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괜찮다! 멋을 린다 이렇게 뱉어버리면 돼요! 뭐지 뱉어버려요 그냥? 시작! 시작! 또 하는데요! 아 내가 가려워! 2초! 2초! 3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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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2초!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발벙치면서 안 때릴거죠? 네네! 포기하겠습니다. 모른답니다. 꽉 잡아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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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얼굴을 정확히 보고 벤티시라고. 아! 아! 아. 아. 아 나 1대1야. 1대1! 1대1! 4자상으로 진퇴양란이라고 합니다. 네. 재미있지만 상대방의 되겠는데. 아... 야 이거 완전 서우 같은데 서우. 아! 서우야 서우.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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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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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그럼 다음에 뭘 할까요? 2라운드로 가나요? 1라운드 뭔가요? 네, 달려야만탕 최고의 한 번 더 얻은데 너무 섹시한 입술! 아, 그래? 섹시한 입술! 여러분! 제가 다크호스예요! 제 입술 제일 두꺼워요! 레몬이 쌈밥 먹을 때 보면 진짜 크게 벌려! 뷔씨 그렇게 찐을 때 안 하셨는데 뷔씨, 이거 색채어본 거 아니에요? 오, 레몬이 섹시해지고 있어! 야, 썰면 돼져지? 진짜 빨랐어? 오, 야! 오, 야! 오, 야! 수명적인데요? 오, 제일 맛없는 가시야! 오, 많이 했네! 1, 2, 3! 1, 2, 3! 1, 2, 3! 오, 컷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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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8.6! 8.6! 8.6! 태영이 보다 세일이 느린... 8.6! 야! 10cm 넘는 사람 없어요! 10cm 넘는 사람! 자, 가봅시다! 어, 한 대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10cm 가능합니다! 8.7! 갔다! 8.7! 야, 이거는 욕 HP다! 진짜 웃겨.. 학습 진행 호연 has to be idiots 와 진짜 움직입니다 와 택시한 육수를 테스트 해봐도 돼요? 아 3 3 3 라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 라운드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운드 3 3번째 테스트 풍과 후척성을 알아보는 방석 쟁탈격 게임 방석 쟁탈격 게임 2 라운드 2 라운드 2 라운드 2 라운드 2 라운드 2 라운드 진짜 힘 한번 못쓰고 졌다 2 라운드 2 라운드 결국 전 전국에 이길게 될거야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할거지만 전국에 이길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5 라운드 로봇 오 각오 한 가지 직막이 잘 못 uncadore 아직 téme 아까는 다 샀라고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충분히 욕심을 내겠습니다 미안해 전국아 stereotalk의 낯을 밟게 되었어요 패키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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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대표 와 정말! 와 정말 멋있다 세리분이랑 한번 하실래요? 뭐 떨어라도 쳐요? 이야 멋있다 최고의 남자들 정상세입니다 달려와 박사님 자 살기해 정상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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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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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